태풍 14호 찬홍 태풍 14호 찬홍 각국 기상청의 태풍의 예상 경로입니다. 일본 기상청입니다. 영국 기상청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어제는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오늘 예측에서는 태풍이 그대로 동북동 방향으로 북상을 합니다. 엊그제는 대만쪽으로 가서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요즘 온탕 냉탕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은 변수가 많아서 예측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일본에 상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입니다. 미국 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각국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태풍이 북서방향으로 북상하다가 북위 30도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근에 강한 편서풍이 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상청입니다. 10월 10일경 태풍의 진로가 북위 30도 부근에서 북동방향으로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협회입니다. 14호 태풍은 10월 9일경에 최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은 960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40m,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55m입니다. 허리케인의 분류에 의하면 이 위치에서 카테고리 2의 허리케인이 됩니다. 10월 10일에 태풍 중심이 큐슈 코앞까지 왔다가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동북동으로 북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예보원이 매우 큽니다. 이 예보원은 태풍의 크기나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태풍 중심 위치가 이 원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태풍 중심이 부산 앞바다에서 도쿄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중심 위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가는 북쪽에 위치한 코기압의 세력이나 상공의 제트기류의 움직임 등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일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10월 6일 06시 현재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고, 동쪽의 겨울철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지금은 등압성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강하지는 않지만 북쪽의 찬바람이 불게 됩니다. 남쪽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홈입니다. 7일 09시가 되면 세력이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와 일본을 덮게 됩니다. 이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09시에는 태풍의 등압선의 동심원을 보니 태풍의 세력이 매우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65헥토파스칼입니다. 그러나 북쪽의 고기압도 만만치 않습니다. 1032헥토파스칼, 태풍에 맞서서 더더욱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9일 09시 태풍은 960헥토파스칼, 태풍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북쪽의 고기압 세력에 막혀서 태풍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게 됩니다. 이 일기도는 지상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마 상공일기도를 보면 매우 강한 세력의 고기압이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기압이 태풍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편서풍, 제트기류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는 마침 강한 고기압이 자리잡으면서 이 태풍의 북상을 저지해주고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남쪽 해상에는 가을의 장마전선이 길게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태풍이 더해져서 일본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아직 일본 열대에 상륙한 태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홈 이번에는 일본 열대에 상륙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14호 태풍